새벽이 오는 소리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곧독과 서치인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에 아직도 위로 겪기는 나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아저씨 어디서 지면 안 된다는 말 아저씨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아저씨 지금 이 순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